지금부터는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남양주이신데 남양주의 최대 현안하면 지금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을 놓고 겪고 있는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안의 문제를 넘어 지금 남양주와 경기도 간의 마찰도 상당한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남양주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2019년도에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가 정책협약을 맺고 경기도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함께 비용을 분담한다는 조건으로 평내 호평을 거쳐 마석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1월에 남양주시는 독단적으로 6호선의 연장 노선을 마석행이 아닌 양정행으로 변경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이로 인해서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즉 마석행을 원하는 주민들과 양정행을 원하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죠. 또 6호선 연장사업의 지방부담금 중에서 50%를 분담하기로 했던 경기도는 광역교통법 제10조에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남양주시는 변경안을 결정하기 전에 도의 사전협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신뢰의 문제로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내 호평, 마석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6호선 연장은 민민 갈등과 민광 갈등 등의 혼란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현재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근거로 내놓는 한 분석 결과물이 있습니다. 호평이나 마석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양정으로 연장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 보고서 기존 조건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남양주시에서는 양정핵과 마석 구간의 비용 편익 분석할 때 기존의 조건을 다르게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 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의 경우에 금곡부터 마석까지 구간의 인구가 24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 연장 예상 수요를 약 1만 6천 명 정도라면서 전체 인구 0.06%만 이용할 것이라는 통계를 발표하였고요. 와부부터 양정까지 구간의 인구는 7만 명인데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라고 발표하는 등 인구가 3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측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기지 매각 비용의 이익, 노선 용량의 한계점 등은 양정행에만 이익을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태도로 처음부터 마석행은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분석된 자료로서 지역 주민들은 정확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은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